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수졸환경기사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물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용어에 단위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단위에 항상 중요한 건데 밀도는 여기 9g3cm 맞죠? 또는 kg3cm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동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는 뭐예요? 점도 나누기 밀도죠? 우리가 먼저 우리 동점성계수라는 것은 점도, μ 나누기 밀도, 로가 되는데 우리가 μ에 대한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도에 대한 단위가 kg per m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단위가 kg per ms에 3승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메타의 제곱 퍼 ms 이런 단위 또는 제곱 센티미터 퍼 ms 이런 단위가 돼야지 동점성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퍼 ms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을 보시면 표면 장력은 다인 퍼 제곱 센티미터가 틀렸죠? 표면 장력에 대한 단위가 어떻게 써야 돼요? 다인 퍼 센티미터 이렇게 써야 되어야지.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답은 3번. 점성계수는 마찬가지로 아까 kg per ms 등 이게 한 단위씩 떨어져도 돼요. 9g per cms 등 같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보겠습니다. 산성강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산성비 말하는 거죠? 보시면 주요 원인 물질은 어쨌든 우리 황산화물, 산성비 그러면 대표적인 원인 물질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소이온. 그렇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소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산을 둘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혹심한 지역에 국한되는 현상으로 비교적 정확한 재벌 가능하다. 이거는 대기오염이 혹심한 지역, 국한되어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게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는 게 맞고요. 나머지 3번, 4번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적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적조, 레드타이드 그랬는데 갈수기로 인해서 염도가 증가된 정체역에서 주로 정체 헤어까지는 맞는데 염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야 돼요? 염도가 낮을 때, 그렇죠? 염도가 낮을 때 적조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중 용존산소 감소에 의해서 어폐류의 폐사가 발생하고요.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크고 독립했을 때 발생하고 해저의 빈산소층이 형성할 때 잘 발생한다. 다 맞는 말이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4번도 보시면 연속류 교변 반응조에 관한 CFSTR입니다.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CFSTR이라는 것은 유입량과 반응량, 유출량 이 세 가지를 정상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물질 수지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물질이 들어와버리면 확 교반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충격 부하나 독성 부하나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충격 부하에 강하고요. 부하 변동에도 강하다. 그 다음에 유입된 액체의 일부분을 즉시 유출되는 그러니까 들어옴과 동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이 좀 저하된다. 이런 얘기죠. PFR보다. 그래서 동일 용량의 PFR에 비해 제거 효율이 좋다. 그래서 PFR이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CFSTR보다.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 하천 중, 하천 모델 중에서 다음 특징을 갖는 것은 그랬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랑 아주 같죠? 보시면 이 내용은 QUAL1 모델이 됩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우리가 교재에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곰팡유류의 경험적 분장식을 해서 곰팡유류는 C가 10개, H가 17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 질소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보시면 호수의 부영양화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부영양화, 부영양화. 부영양화 1번 보시면 부영양화가 진행된 수원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영양염류 공급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이 안 되죠?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해서 영양염류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보시면 미생물 영양원 중에서 유양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황환원 세균은 편성혐기성균입니다. 맞아요. 편성혐기성균이고. 유양을 함유한 아미노산은 세포 단백질의 필수 구성원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세포에서 탄소대 유양의 비는 보통 100대 1 정도.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고정, 유황화암물, 환원, 산화 순으로 된다 그랬는데 먼저 이거는 환원반응이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원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원반응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야 된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도 보시면 호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호수의 수질특성. 표수층에서 조류의 활발한 광합성 활동할 때 호수의 pH는 8에서 9 혹은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조류는 광합성 경영하면 뭘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내뱉는 거지.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거니까 수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든다면 pH, 산성을 나타내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pH는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의 유기물량 측정을 위한 항목은 COD보다 BOD와 클로로필 A를 많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됐죠. 그래서 BOD값의 오차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우리가 호수에서는 COD를 측정하는 겁니다. COD를 측정한다. 그래서 2번으로 답을 하시는 게 맞고요. 됐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0도씨에서 DIO가 7ppm이래요. 7mg per litre인 물에 DIO 포화도는 그랬고요. 대기의 화학적 조성 중에서 O2가 21% 0도씨에서 순수한 물에 공기용예도는 38.46ml per litre다. 우리가 기준은 기압은 1기압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DIO 포화도 그랬네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면 가끔 나오는 거죠. 포화도를 어떤 걸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포화디오가 있습니다. 포화디오. 우리가 물속에 녹아들어서 산소량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화용전산소량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포화디오 분에 어떻게 나타내요? 현재 DIO 이렇게 나타내야지. 그렇죠? 곱하기 100을 해야지만 우리가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0도씨에서 DIO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7mg per litre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DIO가 현재 DIO가 7mg per litre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면 되는데 우리가 포화디오를 어떤 단위로 포화디오를 어떤 단위로 mg per litre를 나타내야지 우리가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갖고 놀아야 되는 거냐면 공기가 우리가 0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공기 용이도가 즉 38.46ml per litre 나왔다는 얘기야. 이거 보세요. 38.46ml per litre라는 얘기는 물 1리터에 공기가 38.46ml에 녹아들어난다는 얘기야. 즉 보세요. 38.46ml per litre라는 얘기는 용이도가 이게 물 1리터에 공기가 38.46ml에 녹아들어난다는 얘기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그러면 산소는 몇 프로예요? 지금 얘는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100분의 21로 환산이 되는 거지. 공기가 100이었을 때 산소는 2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곱해준 게 뭐냐면 물 1리터에 산소가 38.46ml 곱하기 우리가 0.1ml 이거 한 만큼의 산소가 녹아들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산소에 대한 내용이고 산소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 1리그람 퍼 리터로 바꿔줘야 돼. 따라서 얘가 22.4ml가 O2가 32죠. 분자량이 32mg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1리그람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22.4를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거야? 0도 C일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나와 있죠? 온도가 얼마로 나왔어요? 온도가 10도 C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온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온도 보정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22.4ml니까 온도 보정할 때는요. 이게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표준 상태를 온도로 쓰는 거야. 절대 온도 273도. 얘가 273 플러스 얼마? 아까 10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아디오가 되는 거예요. 포아디오가. 그래서 한 번 계산을 한 번 해보면 약 한 6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볼게요. 38.46. 그렇죠? 곱하기 0.1. 저는 이렇게 누르고요. 곱하기 32 나누기 22.4. 곱하기 273. 또 나누기 283. 눌러버리면 얘가 11.13이 나오네. 얘가 어쨌든 11.13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7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7 나누기 11.13 곱하기 100. 7 나누기 11.13 곱하기 100. 이걸 눌러버리면 약 62.89. 61 정도. 61.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0도씨. 0도씨라고 그랬죠? 그럼 10도씨가 아니죠. 저는 지금 10도씨로 봤어요. 10번 문제를 보면서 아까 10도씨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도씨라고 그랬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 들어간 게 답이 되는데 지금 제가 0도씨인데 10도씨로 잘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도씨라고 그랬으면 이게 표준 상태에서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포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개선하면 11.58이 된대요. 11.58이 되고 그래서 이게 11.58분의 우리가 7 곱하기 100 그래서 아마 약한 61%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온도보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온도보정이 0도씨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상태가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